여기는 신대병역에서 가깝고요. 큰 길가에 있습니다. 큰 길가에 있어서 여자분들이 조금 선호하는 그런 건물이고 여기 창이 양쪽으로 나있고 앞에 건물과도 거리가 있어요. 잘 안보이지만 그래서 환기나 이런 거는 잘 될 것 같고요. 지금 여러분 여기 바닥을 새로 싹 뜯어서 공사를 하신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바닥을 보지 말고 위치나 넓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은 500에 40입니다. 500에 40 여기 이쪽 벽에서 여기까지가 3m가 나오고요. 여기 벽걸이 에어컨부터 이쪽 창문까지 이 벽걸이가 2m 80 나옵니다. 그러면 500에 40은 붙이고 반 크기 괜찮습니다. 왜냐면 이 정도 반 크기인 방이 더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가깝고 큰 길가인 게 되게 메리트라서 같은 가격대로 A급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 눈에는 바닥이 좀 올드해 보이기 때문에 메리트를 못 느끼겠지만 장판을 새로 싹 뜯어서 고친다면 관리비는 9만원이에요. 9만원이고 도시가스까지 포함입니다. 포함이고 신발장도 크게 있고 약간 바닥도 싱크대 보시면 알겠지만 싱크대도 새로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바닥만 좀 하면 위치랑 골목 안 들어가는 고로 대비해서는 집 괜찮습니다. 하지만 눈에는 바닥밖에 안 보이겠죠. 바닥바닥. 아무튼 이거는 공사가 되기 전에도 나갈 수 있고 공사가 되면 아마 빨리 나가지 않을까. 창문도 엄청 크네요.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무튼 간 gera겠죠. 그때 다음은 누구입니까 간다. 그리고 끝까지도 굉장히 해달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